아시글만큼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우여이고요. 제 옆에 담임은 자라나는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주 씩씩한 친구예요. 끝인가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담이고요. 제 옆에 앉아계시는 양혜선 같은 경우는 700살이 넘게 사신 분이라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눈부시는 외모와 눈부시는 피지컬을 가지고 계시고요. 끝으로 보기에는 일단 세븐이고 뭔가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용한 사람이 있는 분이에요. 진정한 사람은 아직 경험을 못해봤는데 제 친구의 최근에 만나면서 초콜릿이 안 하더라고요. 금모씨 두께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혜선이고요. 제 옆에 앉아있는 이 도재진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보시다시피 키가 크고 멋있고 그렇지만 여러 번 찾았어요. 매번 사랑할 때마다 정말 진심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우리 도재진은 강이고 쓸개고 내일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게 가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지금 그렇죠. 눈이 좀 그렁그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고요. 또 뭐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재진입니다. 제가 아는 이 어르신은 999세고요. 피지컬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부유하시고요. 돈도 많으시고 그리고 마당 가꾸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도술도 쓸 줄 알고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저는 재진이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어르신이지만 굉장히 멋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떨. 어. 지. 는. 동. 거. 간. 떨. 어. 지. 는. 동. 거. 간. 떨. 어. 지. 동. 오지. 는. 거든. 어. 지. 는. 거. 간. 어. 지. 는. 동. 거. 간. 어. 지. 지용이가 이 게임을 잘하네 아니 되게 공격적으로 왔네 간, 어, 지, 는, 동, 거, 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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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는, 동, 동 아 진짜 잘해 뭐야 오빠 이거 치 그특히 했어 나 금방 괴롭힘 당한 거 같아 간, 어, 지, 는 어떻게 잘해 그 비법이 있나요? 4명의 전체 멤버가 바로 전에 출연한 드라마의 이름을 말하시오 한나 장기홍 본어게인, 이혜리 청일전자 미쓰리, 강한나 스타트업, 김도환 스타트업 네 우와 우와 와 와 뭐야 YG 어썸 엔터테인먼트 키스트 길어 아 잠깐만 뉴, 뉴 챌린지 아 어썸 엔티 키스트 YG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아이앤 엔티 아이앤 엔티 크리에이티브 아이앤 엔티 아이앤 엔티 아이앤 엔티 키스트 어썸 엔티 크리에이티브 그룹 엔티 크리에이티브 그룹 엔티 와 이름이 진짜 괜찮네요 너무 어려웠어요 태연 님이 유리언으로 출연한 드라마 렌드를 말하시오 김두환 본어게인 키릿 건블류 그리고 1위와 하나 건블류 가능한가요?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아니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건블류라고 하죠 김두환 응답하라 1988 네 청일전자 미쓰리 딴따라 네 딴 서남여고 땡 뭐야 서남여고 탐정단 청일전자 미쓰리 딴따라 응답하라 1988 아 그냥 뚝값 쌀걸 하하하하하하 왜 안해? 원하는 시간으로 일단 돌아가시길 바라시고 김도환 다 60일 지정생존자 스타트업 그 다음에 아는 와이프 그 다음에 그냥 사랑하는 사이 오 오오 오오 participants ände 이래도 ck 야 안 맞힌다 난 정말 많이 맞췄어. 잠깐 기다려봐. 형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봐. 누나 것도 거의 다 맞췄어. 알아 알아. 난 널 너무 잘 알고. 혜리 미쓰리는 알고 있다. 네. 스타트업 간 떨어지는 동거 아 그 뭐냐 MBC 그거. 그 뭐지? 장민호쌤 뭐지? 뭐더라? 그거 있잖아 그거. 운동에 관련돼. 그래. 야 혜리. 스타트업 간 떨어지는 동거 미쓰리는 알고 있다. 18일 순간. 그러면 5점 걸까요? 5점 걸까요? 마칸드 줄게. 5점 걸어야지. 혜리. 놀라는 토요일. 네. 청일 전자 미쓰리. 스타트업 간 떨어지는 동거. 5점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2위 있습니다. 갑자기. 2위는 이거 5점을 책정하기 전에 제기를 하셔야 돼요. 김두한. 무근. 김두한. 김강림. 김두한. 방은정. 5점 따야 돼요. 김두한. 대인혁. 야 이거는 진짜 잘한다. 5점. 달아왔다. 응. 그 떠요 거기? 네. 4가지 미션이 있고요. 뽑아서 앞에 보여주세요. 간전 포인트를 말하고 시청자에게 마지막 인사. 준비된 주전부리 먹기. 간 떨어지는 동거로 절대 음감하기. 간 떨어지는 동거 기획 의도 읽기. 시. 시. 가련의서 말전 으로 해보겠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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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저 이간 떨어지는 동거. 정말. 어. 다양한 케미가 있어서. 조심해서 정말 말씀 해주실 거예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계속. 와우 이 띠링? 했는데 큰 소리는 안 들어갔어요 여는 거부턴 아니죠? 네? 열차마자 끝날 거 같은데? 그냥 잘 소리날 건 빨리 그냥 해버리면요 해본래? той지 아니 먹지니까 괜찮은데? 간 떨어지는 뚝껑 간 떨어지는 뚝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했어 떨어지는 동거 19번 언니보단 덜 넘었네요 100번 나오겠는데? 19번 나 꼬부꼬만 하실까? 상권을 빨라 바로 19번까지 거리가 될가 3번 5번 5번 3번 잘했다 여긴 2번 와 난 5번밖에 안 나 5번 1주일 Giant 1주일 날 이제 빠르 투나잇 오, 역시 역시 이게 뭐였어? 오오오오 깔맞춤이다 이게 탐나네? 야, 멋있다 뭘 해도 멋있네 야아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모델이다 진짜 잘한다 멋있다 이거 진짜 인정이다 너 진짜 친구다 되게 키 더 많이 커진다 저희 간 떨어지는 동거 드라마 매주 수목 방송 되니까 10시 반이고요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